4.10 총선 세종을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확정됐습니다. 이 전 부시장은 경선 투표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용입 예비후보인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제치고 공청권을 거머쥐었습니다. 한편 세종갑 선거구에 출석표를 던졌다 컷오프된 성선재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잔수공천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. 성 예비후보는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정당에 입당한 후 출마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놓고 지지자들과 협의해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